외과, 소아과 같은 곳은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 그대로입니다. 왜 3058명인 건지 이게 과연 적정한 숫자인지 팩트체크로 따져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이 숫자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먼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때는 그보다 많은 35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역할을 나눈 의약 분업이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병원에서 약을 조제 못해주고 처방점만 써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수익 감소를 우려한 의료계가 파업을 벌였습니다. 종합병원 전공인은 물론이고 전국 동네 의원 96%가 휴진할 정도였는데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서 정원을 줄여주겠다고 한 겁니다. 당시에도 의사들 저항이 상당했는데 어떻게 줄였던 겁니까?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 즉 351명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4년에 걸쳐서 줄였고 여기서 좀 더 줄여서 2006년 3058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들어서 의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12년과 2016년 각종 근거를 들어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는데요. 그때마다 의사단체는 파업 카드를 들었고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면서 번번이 물러섰습니다. 네, 우리가 꼴찌 수준이라는 게 OECD 꼴찌 수준, 이런 것들은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이 체감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늘리려다가 실패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간 4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무산됐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정부는 의정 합의로 갈등을 봉합했는데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었고요. 이 때문에 의협은 이번 국면에서도 우리와 왜 계속 협의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던 3,058명이라는 숫자, 이거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고요. 고령화가 계속 빨라지면서 의사 수요는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도 OECD 회원국 중에 감소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사 공급 과잉은커녕 OECD 평균을 따라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유한올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